너무 튄다. 우뚝 서세요. 너무 튄다. 키가 너무 크다. 학기 초에 학교 가서 보잖아요. 참관 수업 같은 거. 아 이런 거 안 해보셨겠구나. 일정 식생활관도 식격급식 만족도가 10시에서 제가 한 번 해서 집중적으로 못 들어서 좀 힘들죠. 괜찮겠습니까? 네. 미남. 미남. 뭐야. 위에. 위에. 오. 멋있어. 쿨하게. 애들이 다 지금 에스턴 얘기만 하고 있구나. 다 스턴. 고만네. 포커스. 고만네. 나선다. 오오오오오.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아빠가. 무서워. 맞추는구나.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 뭐야. 주세요. 아 뭐죠. 새우. 그러겠네. 오오오오. 애들끼리 통해 저게. 저게 어떻게 사슴 벌레 좀. 사슴 벌레. 사슴 벌레 뭐야. 아기들에만의 말이 있나요. 고맙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지만 항상 한 번 여행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똑똑. 아주 똑똑. 아주 똑똑. 당연히. 저의 아들. 아이고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야. 오오오. 최고야? 최고야. 오케이. 안녕? 와이파이. 와이파이. 잠시만요. 자신이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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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그런 멋진 아저씨가 와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레스톤 아빠 보고 막 미국인이라 그러는데. 미국인 아니에요. 멕시코 분이에요. 그렇다. 그렇죠. 친구들이 그렇게 아빠한테 장난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아서요. 아기니까. 산조 받겠죠. 아 요즘은 그쵸 이렇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네이버. 돈. 돈. 돈의 이유 하세요. 돈, 돈, 돈. 힘들겠다. 학교 이름이 지금.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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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e it one more time. 位 this is. 동 what is this. вм·oul. 초, retail, tech. 하. 교. 됐어. 아이고 또 부러져라. Rhode? tomatoes. It's from 2017 advertisement. 아 아 저거 어떻게 하지? You don't have a kid. You don't have a kid. You don't have a kid? It's hard. It's hard to get. It's hard. It's hard to get. Okay, very good. It's hard. And then. This? I think we have another problem. Yeah. Your English websites are good. I'm doing a website. This is really hard. 아, 난감하네요. 오케이, 웨이트. 아이고. 다니엘의 영역이 아닌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또 많아. 그런데 1학년 때 초반에는 저렇더라고요. 많아요. 아이고, 알아서 하네. 저게 숙제예요? 아빠는 정말 운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애기는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애가 이걸 어떻게 해. 반. 반. 반치.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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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펜치. 펜차. 펜차. 아빠의 한국어 시력을 안 믿고 있어요. 반지. 당신과 아빠와 소피아를 함께 같이 학교에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빠와 소피아와 같이 학교가 되요. 너 학교가 어떻게 되요? 잘.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제가 공부하고 먹으러서 학교가 왔어요. 내가 먹으러, 학교가 왔어요. 저는 학교가 왔어요? 그거는 올바른 말이죠. 오랜만에 데이트하네요. 맞아요. 서로를 참 잘 이해해 주시네요. 효정 씨가 저런 적금의 불만이 있었어요. 당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믿으면 Would you do it? 당신을 말하여 당신이 말하여 당신을 느끼고 당신이 말하여 당신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은요, 당신을 말하여 당신을 말하여 당신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여 당신은요. 나는 당연하게 말하는 건데요. 당신은요, 당신을 말하여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말하는 것이였어. 저는요. 저는요. 당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 don't he he doesn't listen to me and i have another another okay yeah another